하지만 길기때문에 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여동생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조카고 여러분의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각세린이 최초로 개인 콘서트 1800명의 매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버드리와 함께합니다 런쇼! 메스 버드리! 라멘 오사시오 님이야 님이시다 저저기 저저립스로 바람이 높여 구멍에 쉬려 저저기 저저기 오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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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야 님이시여 손발해 주신 모습 그대로 웃어 짓말과 웃기려 제가 제게 오사시오 감수에 범 1982 황크 황크 참고한 택시오의 아시단나리 오사소, 림미야, 림미시오 참, 참고 오사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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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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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 미신여 제 금산여 서서 오늘 하루 며칠까지 오늘 오클맞이 끝냈어요 경산도 마지만이네요 예기 끝나고 내일 하루 쉬고 물에 하루 쉬고 이틀 쉬고 이제 안성으로 또 넘어갑니다 밑지방으로 밑지방도 넘어갑니다 얼마 전에 맨 끝에 독동에서 하다가 중간을 거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 진짜 돌아 돌아 전국 방방곡 보고 돌아다닙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 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구경하시느라고 참 고생들 많으시네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영상이게 편지까지 형님 편지까지 줘주시고 자리가 없어 아우 유튜브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네 이거 고마워 아우 버드리 화이팅 아우 사랑해요 버드리 아우 싸가지 없이 맘 말라 했네 저거 싱니한거지 고마워 아우 세상에 요즘 애들도 좋아하네 애들도 애들도 어 고수기 아우 고맙네 진짜 아우 어디요 아우 누겨주신거야 감사합니다 아우 아우 세상에 아우 만만한 사람이 준거요 아우 아우 누꾸러기팀 덕분에 행복합니다 버드리님 몽북카페 회원 일원으로써 무대 옆에 늘 응원해주시는 회원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버드리님 위에 늘 좋은 촬영해주시는 감독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자 노래 덕분에 천년지기 부탁드립니다 아우 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냥 저뿐만 아니라 누꾸러기팀 그리고 우리 회원여러분들 그리고 영상 찍는 분들에게 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렸네 아우 진짜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네 난리가 아니에요 진짜 그러길래 그러길래 새벽 꽃에서부터 여기 앉아있지 그랐어 이분도 지금 앉아있는 시간이 몇 시간지 앉아있는거에요 지금 4시간 5시간 앉아있는거지라 그리고 옛날에는 딱딱한 의자인데 지금은 그래도 풍신은 어디지라 똥고정이 별로 안아프지라 다른 거지 속을 가보시오 딱딱한 의자인데 우리 보시오 편안하게 여러분들 앉으라고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투자를 한거 아니겄어 뭔가 틀려도 틀리네 자 아무튼 자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있는거 맞습니다 어 불이 나지 않고 그게 맞는 말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자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덕분에 난 노래로 자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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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나이 드신 분이 저한테 건강하라는 걸 하니까 내가 헝구스럽네. 저보다 옷밥 하나 잘 닦으시오. 건강하시오. 그중에... 맞아요. 진짜 건강이라는 말처럼...